안녕하세요. 상구상구 주상구 주식비상구입니다. 이번에 LS버트리얼즈 한번 알아볼건데요. 시작전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은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. 역시나 오늘도 횡보를 하면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. 자 저희 LS버트리얼즈 거래량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. 자 이 말은 뭐다? 다시 한번 거래량만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구요. 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1월 5일까지 이번주죠. 이번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횡보하는 모습 보여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 왜다? 투자경고가 1월 5일이 판단일이기 때문에 이번주까지 투자경고를 띄고 어떻게 주가가 다시 한번 도약을 할 겁니다. 자 그래서 저희 LS버트리얼즈 투자경고 해제 요건 간략하게 보면 자 1번 2번 3번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 제가 옆에 따로 빼놨구요.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 판단일 기준이구요. 종가 자 며칠전에? 자 5일전 15일전 그리고 자 60% 그리고 100% 자 12월 27일 이때의 종가가 42,850원 이었구요. 자 여기에서 자 60%죠. 자 이 42,850원에서 60%를 더했을 때 자 68,560원. 자 이 금액이 안 넘어가면 된다는 거구요. 자 두번째 자 뭐다? 15일전이죠. 15일전 이때 자 100%입니다. 100% 자 15일전이면 12월 12일이에요. 이때가 24,000원이기 때문에 자 1월 5일에 종가가 48,000원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구요.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. 자 1월 5일에 종가가 최고가가 아니면 된다는 소리죠. 자 현재까지는 이 47,300원. 자 이 금액이 최고가이기 때문에 1월 5일날 자 47,200원. 자 요렇게 종가만 나오면 이 투자 경고가 자 해제가 된다는 거구요. 자 항상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 장 중에는 자 5만원을 찍든 자 5만 5천원을 찍든 올라가다가 종가만 맞춰주면 된다는 이야기구요. 혹은 내일부터 자 5만원 그쵸 그리고 뭐 5만 5천원 찍다가 어떻게 1월 5일에만 자 48,000원이 안 넘어가는 자 47,900원 막 요런식으로만 찍어주면 자 풀린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 이 3만원대 구간 다시 저희가 못 만날 자리일 수도 있죠. 마찬가지로 이 4만원대 구간 추후에는 어떻게 된다? 다시 또 못 만날 수 있는 자리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타점 잘 잡아서 자 매수 자 매수하시길 바라구요.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주 계속 어떻게? 자 계속 횡보를 할거기 때문에 그쵸? 자 고점에서는 어떻게 한다? 자 매도 그쵸? 전량이 아니고 자 비중 비중을 뭐 10% 뭐 20% 50% 자 정하셔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구요. 자 고점에서는 자 비중 예를 들어 뭐 50% 덜어내 주시고 다시 한번 어떻게? 저점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이 수익보험 금액으로 다시 한번 자 매수 자 요런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수익이 좀 더 극대화 될 수 있을 겁니다. 자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눌렀었던 이유 자 주가가 급락하고 또 급락하고 자 이틀 연속 빠졌었습니다. 자 이 이유가 뭐다? 자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그쵸? 27일 날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다 보니까 전날도 여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. 자 마찬가지로 1월 12일 자 이때는 보호 예수 물량이 자 104만 주가 풀리게 되죠. 그러면 저희는 또 마찬가지로 하루 전에 1월 11일부터 자 주가가 눌릴 걸 어느정도 예상을 해주셔야 되구요. 저희한테는 또 뭐다? 다시 한번 자 매수 자 매수의 타점이 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 기회 또 놓치지 말고 추가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.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죠? 올라가면 다시 한번 비중 덜고 분명히 다시 한번 행보를 할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타점은 오게 돼 있습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 매도 꼭 잘하셔서 이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라구요. 자 매도 이 매수의 타점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뭐다? 이 매도입니다. 매도 아무리 뭐 저점을 잘 잡았다고 해도 자 고점이 왔을 때 당연히 팔아야 제 통장에 수익이 찍히는 거지 이 고점에서 안 팔고 어떻게?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갖고 있다가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자 어떻게 된다? 결국은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자 이 매도 이 매도 타점도 굉장히 중요하게 잘 봐주셔야 됩니다. 자 이쯤에서 위에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구요. 자 혹시라도 이 타점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자 위에 번호 48929671 자 이 번호로 자 LS 자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자 방으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구요.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횡보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자 오늘 1월 2일 오늘도 제가 44,000원 타점을 한 번 또 드렸었어요. 자 저희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 제가 상장 전부터 계속해서 자료도 보내드렸었구요. 이 상장하는 당일부터 계속해서 수익을 많이 내드렸었습니다. 12월 12일 그쵸 상장했던 날이죠 이때 자 상장 첫날부터 자 몇시죠? 8시 44분이죠. 자 이때부터 관리를 계속 해드렸습니다. 첫날부터 자 타점도 드렸었구요. 자 얼마에 들어갔었다? 자 2만천원에 그쵸 2만천원에 첫날부터 들어가서 자 수익을 자 여러번 내드렸었습니다. 자 요런 중간중간에 뭐 개미 털기 구간 자 이런 구간도 제가 중간중간에 실시간으로 관리를 해드렸죠. 갑자기 어떻게 됐었다? 자 갑자기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개파락을 했죠. 다음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눌리고 다행히 올라가긴 했지만 자 요런 구간들 자 혼자서 버티면 자 어떻게 된다? 주가가 개파락을 하고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 공포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거구요. 자 하지만 방에서 자 12월 15일 그쵸 12월 15일이죠. 자 방에서 정확하게 9시부터 제가 계속 체크를 해드리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저점 잡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그리고 7분에 자 반등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. 자 요런 식으로 방에 들어오게 되면 좀 더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다 보니까 좀 더 안심을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구요. 대신 자 방으로 입장하기 위해서는 자 입장 입장료가 발생이 됩니다. 자 얼마다? 자 좋아요 구독하기. 자 요렇게 두 가지 입장료를 내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구요. 자 이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눌러주시고 그쵸? 입장료를 안 내고 자 무단으로 입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자 그리고 제가 새해인 만큼 자 수익, 자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조금 준비를 해놨구요. 자 저희 소룩스, 소룩스 같은 경우에는 자 무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자 오늘까지 총 점상한가 4연상을 달리고 있어요. 자 앞으로 3번이 더 남았습니다. 7연상까지 갈 거기 때문에 자 요렇게 무증을 할 기업들 자 올해 1월달, 2월달 자 이 안에 무상증자를 진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 총 10기업 제가 따로 지금 정리를 해놨구요. 자 소룩스가 아니라고 해도 지난 무상증자를 진행했던 기업들 자 1대 3으로 진행했던 기업들 이 기업들도 자 못해도 자 몇 프로? 자 200% 이상 250% 그리고 800% 자 못해도 200% 이상 수익이 나섰던 종목이구요. 자 1대 4, 1대 5로 진행을 했던 종목들도 자 못해도 몇 프로? 자 무조건 200% 이상은 수익이 나기 때문에 자 요 자료 자 추가로 작년 12월에도 자 신규 상장 종목들 이 IPO 종목들이 좀 이슈가 많으면서 따상 따상 자 많이 갔었죠. 그러다 보니까 1월에도 상장하는 종목들 제가 조금 추려놨구요. 자 총 8종목입니다. 자 하지만 이 3주차, 4주차에 몰려있다 보니까 조금 조심해야 될 점들도 있어요. 상장 자체가 같은 날 자 1월 16일 1월 17일 1월 23일 자 같은 날 상장하는 종목들이 많은 만큼 어떻게 자 수급이 한쪽으로만 쏠리는 현상이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요 자료 자 요렇게 자 1번, 2번 두 가지 자료 같이 준비해놨기 때문에 자 꼭 필요하신 분들만 자 어디로 4892, 967, 1 자 여기로 LS 자료 자 요렇게 보내주시면 요 두 가지 자료 같이 보내드릴 거구요. 자 특히 지금 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1월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상장하는 종목들 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적혀있기 때문에 자 그만큼 제가 힘들게 자 준비를 한 자료구요. 꼭 필요하신 분들만 받아가시길 바라구요. 자 받아가실 분들은 자 어떻게? 위에 번호 4892, 967, 1 자 요길로 자 LS 자료 자 요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요 두 가지 자료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또 처음 보실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저희 LS 머트리얼즈 에코프로머티 상당히 지금 비슷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요 아래꼴이 길게 그리고 요 윗꼴이 길게 마찬가지로 아래꼴이 길게 윗꼴이 길게 자 요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면 자 현재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이 약 28% 정도 나오게 되죠. 자 마찬가지로 자 에코프로머티 마찬가지로 어떻게? 자 이 구간이 약 28% 그쵸? 28% 정도 나오게 됩니다. 자 그럼 자 현재 1월 2일이죠. 자 1월 5일까지 자 무슨 구간? 자 횡보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. 자 뭐 때문에? 이 투자 경고 때문에 자 에코프로머티 자 비유를 하게 되면 긴 꼴이 길게 작고 그 다음 부분은 어떻게? 횡보구간 그쵸? 마찬가지로 횡보구간을 걸치게 됩니다. 그 후에 어떻게 된다? 자 당연히 저희 LS 머트리얼즈 악재가 없죠. 호재만 가득한 기업이다 보니까 어떻게? 당연히 이 경고 딱지를 떼게 되면 주가가 쭉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. 자 어떻게? 자 요런 식으로 자 하지만 1월 12일 자 뭐가 있죠? 자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하루 전날부터 다시 한번 주가가 눌리겠죠. 자 어떻게 눌린다? 마찬가지로 요런 식으로 눌리게 될 겁니다. 자 추가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자료 자 1월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자 1월 셋째 주 자 넷째 주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수급이 조금 더 그쪽으로 몰릴 확률이 굉장히 높죠. 자 그러다 보면 주가가 조금 더 자 눌릴 수도 있습니다. 자 물론 정확한 건 아니지만 현재 굉장히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 마찬가지로 저희 LS 머트리얼즈 자 주가가 올라가긴 할 거지만 자 한없이 일자로만 올라가진 않겠죠. 자 올라가다가도 어떻게? 다시 한번 저항을 막고 그쵸? 다시 한번 올라가더라도 자 요런 상승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저점 이런 고점 잘 잡으셔서 수익 극대화 시키길 꼭 바라고요. 자 어떻게 해야 된다? 이런 저점에서 당연히 자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. 자 이런 고점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? 자 비중 그쵸?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드렸죠. 자 예를 들어 뭐 50% 자 그럼 이런 수익 본 금액으로 다시 한번 저점에서 다시 한번 자 매수 자 요런 식으로 꾸준하게 해가면 수익을 좀 더 극대화 시키고 좀 더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겠죠. 자 마지막으로 저희 이 5만원 부분 항상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. 뭐다? 라운드 피규어 자리이기 때문에 자 아직 저희가 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? 자 올라가다가 부딪히고 이 저항선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. 자 하지만 뚫고 올라가는 순간 어떻게 된다? 지지선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이 4만원 구간을 만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방위에 입장 가능하신 분들은 입장해서 같이 자 수익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. 자 입장 원하시는 분은 어떻게? 자 4892 967 자 여기로 LS 자 요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. 자 하지만 텔레그램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? 자 LSK 자 카카오톡으로 입장 도와드립니다. 자 카톡은 어떻게? 자 4892 967 자 여기로 LSK 자 요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 마지막으로 나는 방 입장하는 건 다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? 그런 분들은 자 위에 번호 4892 967 자 여기로 L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타점을 보내드릴 거고요. 자 문자를 받아보시고 매수를 하시든 자 매도를 하시든 그쵸? 그거는 자유죠. 하지만 뭘 알 수가 있다? 이 저점 고점 그쵸? 저항선 지지선 자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못해도 도움은 되실 겁니다. 자 저희 LS 머트리얼즈 주지님들 모든 주지님들이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요.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까지 꼭 한번씩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